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500조 원의 인프라 부양책, 드디어 구체적인 그림들이 하나하나 나오는 거군요. 2차 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일자리를 만든다. 역시 일자리가 핵심이죠. 그렇죠. 어쨌든 일자리가 표니까요. 사실은 정치인한테는. 그래서 어쨌든 조바이든 대통령이 11월 4일 당선이 됐고 1월 중순에 취임을 했으니까 벌써 2월, 3월 두 달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본인 시대에 어떤 경제정책으로 미국을 다시 부활시킬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21세기 버전 뉴딜 정책이라고 아마 이렇게 평가를 받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특이한 건 이렇게 경기 부양안을 내고 뉴딜 정책을 하는데 여기에 중국과의 경제전쟁 얘기가 나와요. 중국의 어떤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이거 해야 된다. 이것도 상당히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어제 기자들 앞에 섰는데 어디서 섰냐면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피치버그에서 이 계획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도. 펜실베니아 지난번에 11월 4일 날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하고 팍 비해 승부를 해서 아마 가장 투표 결과가 늦게 나온 주 중에 하나가 펜실베니아고 또 조 바이든의 고향입니다. 조 바이든은 펜실베니아 스크랜툰 출신이거든요. 거기이고 또 펜실베니아 피치버그라는 것은 사실 미국 제조업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죠. US 스틸이라는 우리를 치면 포스코가 있는 그런 도시고 또 케네그멜론이라는 아주 좋은 공과대학 출신의 지금은 종합대학입니다마는 대학이 있고 그리고 아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로버트 드니로가 나왔던 디어헌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디어헌터? 사슴사냐? 디어헌터의 배경이 됐던 데가 아마 피치버그.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디어헌터가 로버트 드니로가 월남점 참전해서 복귀하기가 보면 공장 나오고 그러잖아요. 약간 PTSD 이런 거 좀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쇠락한 공업도시의 대명사 같은. 약간 디트로이트보다 좀 더 먼저. 그렇죠.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제조고 여기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 같은 걸 말하는. 오히려 더 근본적인 산업의 인프라라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투자할 거냐. 교량, 도로, 건설 등 전통 인프라죠. 이게 토목에 관련된 인프라에다가 6,210억 달러를 투입을 하고 주택 개량에다가 초고속 인터넷 홈 인프라 투자에 6,500억 달러. 그리고 노인, 장애인 등 지원에 4,000억 달러. 제조업 연구기 R&D죠. 여기에 5,800억 달러. 이렇게 돼 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 전기차 충전 시설 확충 등에 1,74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거기다가 공립학교 개선에 1,000억 달러.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에 1,000억 달러. 거기다가 반도체 제조 지원에 500억 달러입니다. 반도체 제조 지원. 반도체 제조 지원을 다른 얘기로 하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줍니다. 이런 뜻이에요. 500억 달러. 60조를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예고가 돼 있었죠. 예고가 돼 있었는데 구성 내용은 조금 놀랄만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제조 지원에 500억 달러에다가 전기차 충전 시설 확충 등에 1,740억 달러. 이런 것들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미국에서도 저희 프로를 많이 보시고 저도 미국에서 한 3년 살아봤습니다마는 인프라 투자는 이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혹 말씀드립니다마는 뉴욕에서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 다리 같은 게 많거든요. 워낙 낡았죠. 그래서 다리 지날 때 보면 이렇게 워닝 사인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직전 10년 동안에 미국 큰 다리들이 무너진 사례들이 꽤 많아요. 인터넷 구글링을 해보시면. 그리고 다리들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를 들면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넘어가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만 해도 거의 100년 넘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고 그래서 다리 교량 그리고 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낙후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확충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 거냐. 자기네 동네에 다리 흔들리는 거 교량 보수하고. 싫다 할 사람 없죠. 그리고 학교 좋게 만들고 병원 짓고 이런다는데 공화당 의원들이라고 그거 안 됩니다 할 도리는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간접 자본에 투자를 한다는 건 사실 중간선거가 2년도 채 안 남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려도 아마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사실 일자리 만드는 데는 직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당장 일자리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고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고려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돈을 어떻게 할 거냐. 돈 찍어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를 28%로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원상복귀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미국의 서민들도 세금 다 내는데 아마존을 안 내잖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켓이 굉장히 큰 기업들 중에서 돈 잘 버는 기업들한테는 법인세도 더 올린다. 아마존은 콕 집어쓰습니까? 네. 콕 집어서. 그래요? 그것도 특이하더라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인 사람들은 추가적인 세부담 없다. 그러니까 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5억까지는 안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내가 세금을 올린다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연소득. 엄청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부자들은 우리가 생산하는 부자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초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 이런 것들에 문을 열어놓은 거죠. 당연히 공화당 같은 데들은 반대를 하죠. 그런데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과의 협상이라든지 당장 이제 반대하는 야당 지도자들이 이제 백악관을 부른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매끄럽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반도체 칩 예전에 보면 24일입니까 워싱턴 백악관에서 반도체 히토르 배터리 핵심부 공급만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하기 전에 반도체 칩 자체를 들고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억 달러 56조 원을 쏟아붓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한국과 대만 일본 여기가 이제 반도체 트라이앵글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원래 이제 반도체 종주국은 미국이었는데 그 반도체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죠. 예를 들면 1990년도에 전 세계 반도체 제조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7%였다는 거죠. 몇 년도요? 1990년에. 그런데 지금은 12%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인텔이죠. 사실 인텔 하면 지존이었죠. 우리 한 10년, 20년 전에 그렇죠? 인텔 인사이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아리조나 반도체 제조 공장 두 곳 짓는다. 이게 또 발표하는 게 저네들 뭘 믿고 그러지? 며칠 있다가 바이든이 56조 우리가 줍니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인텔에 주는 건 아니지만 반도체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 그럼 왜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까지 크게 하는가? 이게 미국이 반도체를 확보 못하면 영영 국가적인 경쟁력을 잃어볼 수도 있다는 다급함. 그리고 중국이 따라올 경우에 이 반도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중국에 따라 마실 수 있다. 이런 현실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두고 어떻게 보면 한국과 대만, 일본,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런 정도만 얘기했다가 미국은 이제 지는 거다, 저거는. 인텔도 흔들리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반도체 산업 내의 어떤 지용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에 그러겠죠. 그래서 TSMC는 바로 장군, 몽곤치죠. 대규모 투자 발표를 또 했어요, TSMC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더 면밀히 파악해봐야 돼요. 일단은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이쪽은 호재죠. 너도 나도 이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핵심 장비 업체라든지 부품 소재 쪽은 굉장히 좋은 호기를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TSMC 3년간 100조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 TSMC 많이 컸어요? 많이 컸다고 하기에는 너무 큰 회사 아닙니까? 많이 컸어요. 언제부터 크는 거예요, TSMC가? 원래부터 큰 회사인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잘 몰랐죠? 잘 몰랐지. 그리고 이제 삼성이 몇 년 전서부터 우리도 시스템 반도체 합니다라고 나가니까 이제 그게 보인 거지. 그전에 우리 시스템 반도체 자체가 거의 없었잖아요. 디렘만 열심히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TSMC도 굉장히 성가실 거야. 아, 이 자식 디렘이나 하지. 이러겠지, 자기네들은. 우리가 원래 이거 오리지널인데.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붙어봐야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5월 2일부터 아마 공매도가 재개될 텐데 중소형주 쪽이 많이 걱정들 하셨는데 오히려 잘 나가고 있다면서요. 어제도 제가 3월달 성적표 말씀드리면서 코스닥이 훨씬 코스피보다 좋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차트 하나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요. 3월 한 달 동안에 코스피 중에서도 코스피 중형주 소형주 지수가 각각 2.71%, 5.75%에 상승을 했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코스피 대형주 지수는 1.82% 오히려 빠져버린 거예요.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연기금이 계속 팔잖아요. 국민연거 같은데. 그런데 코스피의 중소형주 같은 것들은 연기금이 없다는 거예요. 팔게. 왜냐하면 2017년 이후에 2020년까지 코스피 중소형주보다 더 작은데 코스닥이잖아요. 코스닥 쪽의 누적 순매수 규모를 보니까 1조 5천억 샀다는 거예요. 2017년부터 2023년 동안에. 그런데 코스피는 15조 원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10배 정도 차이 나니까 그때 15조 원 끌어모은 게 대부분 코스피고 그중에서도 대형주라는 거죠. 그래서 연기금의 자산 리밸런싱 구간에서의 매도 압박이 그만큼 중소형주 쪽에 좀 덜하다. 그리고 공매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재개되는 게 아니죠.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구성 종목으로. 그러니까 각 시장별로 대형주 위주로 되어 있는데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에 코스피 전체 공매도 금액 중에 코스피 200 구성 종목 비중이 60%라는 거예요. 코스피에 만약에 100억 개 공매도가 있었으면 코스피 200이 차지하는 게 60%고 그런데 코스닥 공매도 금액 중에 코스닥 150 구성 종목 비중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소형주 쪽에 공매도 압박이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 쪽으로도 유망하다 이런 거죠. 거기다가 더 주목할 만한 건 이익 증가율과 밸류이션 관점에서도 중소형주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미래에서 연구원이 자료를 했는데 영업이 컨센서스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게 중소형주가 대형주에 비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중형주와 소형주 코스닥 기업들이 2021년 영업이 컨센서스가 1개월간 각각 2.8, 3.2% 상향 조정이 된 반면에 대형주는 1.5%밖에 안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코스피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가 12개월 선행주까지 수익률 비율, PER 주가 수익 비율을 보니까 14.14, 11.13, 10.98로 중소형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부담도 덜하다 이런 건데 물론 다음 주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고 우리나라 간판 대형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도 이런 형태의 중소형주 장세가 계속될는지 그건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수의 부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투자는 계속되어졌고 그 부분을 코스피,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이 메우고 있었다 이런 겁니다. 아마 1.4분기 실적이 대형주 위주로 좋게 나오면 이 시장의 성격도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얼른 전해드리죠. 동학개미 이른바 열풍으로 여성 주식 진입자분들이 굉장히 늘었다는 거잖아요. 뭘 제일 많이 샀습니까? 실제로 여성들이 증시 참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냥 증권회사에서 집계한 게 아니라 예탁결제원에서 12월 결사 상장법인 소유자 현황 자료를 보니까 여성, 국내 주식 투자자가 총 914만 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중에 여성은 389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2019년 말에는 241만 명밖에 안 돼서 무려 61%가 늘었다. 여성 투자자들이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남성은 41%밖에 안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중에 작년에 내가 직접 해야겠다, 우리 남편 못 믿겠다 이런 분들도 늘었고 특히 젊은 여성분들의 증시 참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말 전체 투자자 가운데 여성 비중은 42.6%. 전년 대비해서 3.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여성이 2,599만 명인데 이 중에 15%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또 얼마 안 되는 거겠죠. 전체 여성. 전체 여성이라는 게 애, 우, 어른이 다 하셔서. 그렇죠.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있고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나서는 비율이 높아질 것 같긴 한데 주식 투자에 연령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15%가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데 여성 투자자들의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주식 투자 참여가 눈에 띈다. 왜냐하면 작년에 여성 투자자 보유 금액 증가액이 75조 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에는 1조 3천억밖에 안 올라서 무려 60배 증가액으로 보면 60배 정도 폭증했는데 이 기간 남성 투자의 증가액은 168조 원으로 2019년 증가액의 10배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증시에 절대 인원수도 늘었고 주모도 늘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가정의 어떤 경제권이 여성으로 많이 남성들이 또 많이 실패했잖아요. 주식 투자로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거 아닌가. 가만히 있어 자신은. 네. 가만히 있어 좀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마음가페에서 주식가페 되고 주부들이 주식하기 시작하고 상투해 상투. 그거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래서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 한두 번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훨씬 수익률이 좋아요.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이.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성에 대한 얘기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젊은 여성분들의 30대 이하 젊은 여성분들의 증시 참여가 정말 많아졌다.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데 질문하신 보유 종목은 뭐냐 그러면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 삼성전자 LG SK 이런 거 셀트리온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을 많이 샀다. 우량 종목들 다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안 판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못 파는데. 그런 조사가 나왔는데 여성분들도 투자 정말 잘하셔서 가게에도 도움이 되고 미혼분들은 또 하여튼 결혼하시는 데도 좀 도움이 되죠. 우리 3프로TV 구독자도요. 원래 많이 차이 날 때는 7.5 대 2.5까지도 차이 나는데 남녀 비율이. 지금은 6.2 대 3.8. 6대 4쯤 되는군요. 우리가 증시를 딱 반영하는 그런 숫자가 나온 거죠.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여성 투자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뉴스 3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바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등 알아보러 출발하겠습니다. 잠시 광고만 듣고 오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